아아 어 그니까 아니 앞에서 잘 보니까 그 선생님이 윗눈에 눈물이 그래서 그래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교수님이 안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분들 할 때 다 울었다고 자기가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지석이 그 어머니하고 성교 어머니하고 제일 잘했지 안 울고 그랬더니 제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안 할 것 같아 괜히 해가지고 아이 진짜 네 아니 오늘 4명인가 온대요 내 앞에 시원하고 가고 제약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에 누가 오는데 어 나는 이제 먼저 나왔지 누군지를 모르겠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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